울릉군 등 인구가 3만 명 미만이거나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들이 특례군 지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울릉과 봉화군 등 경북적 5개군을 포함해 전국 24개군은 특례군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행정협의회를 발족해 정치권을 상대로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특례군 지정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구 감소와 정주 여건 악화로 소멸위기에 처한 소규모 자치단체, 재정 등 각종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